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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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와인은 치즈 이런 거 아니야? 치즈를 먹어야 되는데. 소문을 받은 소보로입니다. 짠! 이거는 대전에서 빵집. 응? 뭐라고? 뛰이십니다. 음! 들어간다! 야! 그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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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올라가네! 올라가네! 오! 올라가네! 이게 수월한데 그냥 하면 엄청 힘들더라. 그냥 쉽던데! 네! 레베큰!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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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나야! 가시나야! 이렇게 살짝은 아래. 근데 저는 서투리는 마냥 좋아하니까. 근데. 우리 동서 언니가. 동서 언니. 동서 언니. 가시나라는 뜻이. 저렇게는 안 들렸나보지. 아! 가시나야! 다 필요없고. 그런게 아니라. 접시를 쌓으면 그런 얘기 믿지 말고. 지나가다. 꽃을 보면. 와이프를 먼저 생각해요.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지나가다. 저렇게 찌는다고? 어! 발 두네. 어. 내 발이야. 뭘 안해요? 귀여워. 어? 발로? 발로? 얘기한다. 응! 몬다. 정말. 아까는 이렇게만 드네요. 웨이! 이러면 더 좋다. 왜 이렇게. 엄마가 비교해. 기자 기자. 아! 비슷하네. 카메라 보는데? 카메라 좋아해요. 어? 진짜? 잘해. 울다가 카메라. 핸드폰 카메라 비슷해서. 그러면 가만히 있어. 아! 응. 제 2의. 송광오는 뭐야? 갑자기. 송광오는 뭐야? 송광오 재선 연락. 네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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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돼야 돼 그래야지 그만 쓰면 네 다섯 시에 그럼 다섯 시에 하... 하... 이 정도 돼야지 아 지스키이 또 있네 나 대박인데 ussy 그리워요 과다 더 네에 그 날이네요 자꾸 고르는 거 같은데 수상하구 헤매지마요 더 이상 모를 것 없는 고스 Com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짬뽕 전복도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어? 맛있어 치즈 있길래 여기 있다가 볶아서 치즈 먼저 먹겠다 맛있어 기름 안 나와? 응 멀티는 먼저 그냥 볶으래 여기가 참기름 좀 쩍쩍쩍쩍해? 이거 넣었어 이거 넣었어 너는 다 넣어? 쩍쩍쩍쩍쩍쩍 이거 참기름 좀 더 넣을게 이거 좀 더 물을 닫아서 하자 맛있어 좀 있지 않았던가? 봤어? 맛있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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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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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요리하냐고 너무 많이 아.. 잘되면 돼와야 하니까 응.. 못 먹겠는데 생각해나 거의 탑이니까 오래 했잖아